어떻게 영화를 한 번 탈북자, 탈북자 하기 때문에 고향에 있을 때 북한에서는 반역자, 침략자, 침략자 자자가 들어가는 나쁜 어이소연인데 그런데 이게 탈북자라고 하니까 탈북자라고 하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게 남조선에서는 우리 간 사람들을 저렇게 자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쁘게 보는구나 뭔가 갈라지게 생각이 진짜 180% 팍 바뀐 게 어디냐면 인천공항이 딱 내렸는데 오 깜짝 놀랬습니다 진짜 이게 우선 비행장 자체 비행장이라 해야 되겠죠 공항에 공항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이게 대형 대규모 건물이죠 그리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생활 문화적인 거 꽃바구니부터 쳐서 꽃들, 환경 그다음 깨끗하고 길거리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현대식으로 지금 꾸려놨잖아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 북한에서 알기에는 진짜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걸해서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고지가 많다 그리고 항상 그 길거리에는 쓰레기들이 항상 널려 있고 그렇지 더럽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생활 문화가 이렇게 변모가 됐으면 나라가 이만큼 뭔가 질서가 서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모든 생활이 안정적인 나라구나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이구나 그걸 거기서 내가 진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순간에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차는 또 얼마나 많아요 도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차를 보기 드물잖아요 그렇지 이거 북한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남조선은 거지가 많고 어디 가도 쓰레기가 많고 정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산다라고 배웠는데 거지는커녕 뭐 그러니까 쓰레기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면 진짜 지금 보면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서울 어디 가게 되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노숙자들이 있는 원인은 난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얼마든지 여기서 노력을 하고 얼마든지 자기 피 땀을 바치면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저 사람이 노숙을 하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일단 물어봤어요 왜 노숙을 할까요? 하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다든가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아 그래서 노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또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가게 된거죠 네 가게 된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가 많은 것도 공항에서 나와서 도로에서 봤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이렇게 차가 많다라는 걸 좀 알고 왔어요 아니면 몰랐죠 세상에 대해서 몰랐는데 세상에 대해서 몰랐어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게 북한은 그냥 이게 독재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진짜 하늘의 신이구나 이 사람한테 우리 충성을 하면서 무조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만 알고 있었지 세상 행패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몰랐는데 핵무기만 가지고는 북한이 진짜 세상에서 최고다 이걸 그냥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안타깝다 그 핵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는 몰랐어요?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얼마나 선의 교육을 시켜서 총알에는 있어야 됐지만 쌀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된다 저기 북한이 구호잖아요 우리는 못 먹고 죽을 먹고 굶어 죽더라도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걸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언제 뭐 이런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죠 그렇죠 그렇게 세뇌 교육받다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을 벗어서 나오면서 국정하는 가는 길에 도로에서 수많은 차들을 보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한눈에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맞아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10년이라는 세월을 북한 군내에 나가서 건설 일만 하다가 왔는데 네 또 건설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도로면 도로, 터널이면 터널, 건물이면 건물 정말 세계 탑으로 들어가는 만큼 정말 기술력은 좋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보고 진짜 저는 도로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경제의 진짜 최우선이라는 것을 나라의 또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은 게 이유가 있었구나 도로를 보고 이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도로였구나 어디거나 도로가 잘 돼 있고 진짜 여기서 부산이든 어디 먼 거리를 가자면 하루에도 뭐 어떤 4, 5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고향 같은 거 평양에 가자면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또 가다보면 도로가 안 좋아서 차가 고장 나가지고 또 수리하는 기간 수리 못하면 거기서 또 잠복해 있다가 또 거쳐가지 가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도로가 잘 돼 있다가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굴간, 터널, 동굴이 북한 같은 거는 무조건 동굴 하나 뚝 차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속도선이라고 내가 보면 막 청도원에서 사람이 막 죽어가면서 물이 터지면 막 한 몸을 막고 또 목숨 바치면서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벽하게 못 타는 거 있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참가 그거 보면 얼마나 굴간이 많아요 동굴 보니까 어떤 데는 엄청 긴 곳도 있대요 10리 10리도 너무 11호 이상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바다를 이렇게 넘어가는 데 해소 터널 이야 그건 예술이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게 모든 게 노력이 될까 하는 빈말을 안 하잖아요 뭔가 했으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진짜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 그 옛날에 대통령님들 또 도로를 위해서 또 힘쓰신 대통령님들을 많이 또 존경하게 되고 인사를 드립니다 나 몰래 묵묵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네 그러면은 국정원이 들어가서는 또 뭐 엑소품 없었어요? 네 국정원이 들어가서 좀 살짝 에러와 난간이 많았습니다 아 왜? 우선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보유부를 했고 또 군복무도 했고 그리고 또 가계상 봤을 때 당삼순 쪽이 하나 보유부장하는 게 있거든요 희령 쪽에 아 그래요?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감방에서 나온 게 그 보유부 안에서 그냥 교양처리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보유부 스파이를 하다가 온 것도 네 다 저쪽으로 말을 한 거죠 아 본인이 말했어요?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북한에서 보유부 스파이를 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일부러 뭐 말을 하자고 본 것보다도 일단은 나라가 이렇게 병모되고 발전되고 또 환경이 이렇게 멋있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난 날의 그런 과거라든가 옳지 못한 그런 건 툴툴 털어버리고 진짜 새 생명을 이제처럼 태어났구나 이런 마음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얘기했구나 국정원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가족 신부 내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뭔가 내 의지라든가 이런 결심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믿음이 안 갔는지 국정원에서 너무 또 잘 썼구나 네 믿음이 너무나 안 간 것 같아요 남들은 숨기는데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일주일이면 이게 거의 다 끝나요 조사가 조사가 끝났는데 나는 버름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탈탈 털어놨네 너무 털고 이모저모저모 약간 사람도 데려왔지 보이블도 했지 이모저모 또 그 감방에서도 또 이렇게 교양처리로 나왔지 나왔는데 불과 몇 달 만이면 나왔지 아무리 보면 그 밑에도 마지막 것이 고지말 탐지기라는 것도 제가 앉아봤거든요 아 이러고서 진짜? 어떻게 했어요? 어 근데 또 결과가 또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거짓말 탐지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기 내 마음을 몰라주고 거짓말 책이 저기 거짓말 나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한 거네 네 그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거짓말 탐지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담당 그 조사하는 분이 거짓말 탐지기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이러면서 지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그래서 한마디 한 게 거짓말 탐지기를 믿고 모든 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도 못 알아주고 지금 거짓말로 말하는 거라고 저게 저걸 믿고 일을 했다고 망칠 수도 있고 큰일을 친다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서로 온지 남들은 그 수사 과정에 보면 3층에 있다가 수사를 받고 끝나면 2층인가 1층 내려옵니다 그렇지 일반 칸으로 넘어가죠 일반 칸으로 넘어가는데 배기 칸으로 저는 남들이 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너무 맞은 화가 나가지고 동해 이 노래로만 자꾸 불렀다니까요 진짜로? 동해부를 알았어요? 애국가를? 라오스 대사관 있을 때 아 애국가를 배웠구나 네 거기서 배웠죠 너무 안타까워서 앉아서 동해 근데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게 야 그 노래 누가 그렇게 잘 부르냐고 아 독방에 앉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애국가를 앉아서 불렀는데 그거를 cctv에서 봤구나 아 cctv는 없고 녹음이 우리가 방송에 있었거든요 그게 보면 그 어느 누구 누구 몇 층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내방송 같은 거 스피커가 있었다는 거지 네 소리가 다 들리는가 봐요 방에서 이렇게 누가 그렇게 노래 잘하냐 했구나 진짜 이거 최선을 다해서 나도 서기타가 솔직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남들은 씁쓸하잖아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빨리 받고 막 해방된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아 막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이게 뭐 아 해결이 안 됐다 아 빨리 내가 어떻게 정신적인 혐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애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?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 근데 진짜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노래는 음치거든 근데 그것만은 좀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 잘한다 잘한다 이거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오 지금 살짝 감기 왔어가지고 목이 좀 이런데 그때는 막 이렇게 정말 정말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진짜 제가 예전에 모란봉클럽 녹화를 하면서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탈북민 부부가 대한민국 와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즉흥적으로 막 시를 우프면서 이렇게 끝으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불러서 우리 모란봉클럽 그 녹화장 스튜디오를 정말 정말 폭파시켰던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애국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른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애국가 아는 사람 제대로 없을걸요? 저는 뭐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선 왔으면 애국가부터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준비된 사람의 기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좀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지금도 새벽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운전하게 되면 딱 5시면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이게 뭐랄까 마음이 좀 뭉클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참 애국가는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참 뜻이 깊고 감흥 깊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진짜 위해서는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국정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뭐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없었어요? 감동을 받은 감동이라는 거고 진짜 이게 우정한 분들 보게 되면 최고적도 우람하잖아요 딱으로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자기 티를 내지 않고 툴 차려 이런 것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어떻게 하면 탈러지고 이게 잘못된 거는 진짜 선한 마음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야 이게 간부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 보면 당간부죠 당간부잖아요 당간부 같은 그런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을 알아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아 이게 진짜 됨됨이 되어있구나 나라 자체가 네 거기서 너무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인자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도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밥 사주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진짜 친절한 마음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야 그분들이 인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은 어디가나 정말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나는 우리 한국분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한테 우리가 뭐 아무런 그냥 평범한 북한 주민이었잖아요 네 네 네 무슨 큰 기미를 가져오고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지금도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뭐 먹는 것도 잘 주잖아요 뭐 답사도 나가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소핑도 나가게끔 돈도 주기도 하고 뭐 어디 수족관 수족관에 갔었어요 수족관에 갔었어요 수족관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보냅니다 교낙 갔을 때 아 교낙 갔을 때 교낙 갔을 때 환경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족관이나 가게 되면 잘 꿀이 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유리에 간 안에 고기들도 다니고 하늘 위에도 뭔가 떠다니는 그런 느낌 점점 가면 갈수록 새로운 모습 많이 보고 하니까 진짜 이건 천국이다 네 하나원에 넘어와서는 뭐 또 다른 아 진짜 이게 하나원이 와서 여러분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잘했네 담배를 제가 끊게 되는 원인이 그 강사분이 우리를 강의를 하셨어요 흡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와 닿았는지 내가 한국에 적어 가자면 우선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그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끊어야 되겠구나 slapped 바로 밖으로 여러분 너 내가 맑은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 которые